3분 수학학습법 3분 수학학습법입니다 자, 오늘은 통합하랍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내신 100점을 저지르는 문제거나 수능의 3점짜리를 넘어서 킬러문항 5개 30번, 29번, 21번, 23번, 27번 요정도 킬러문항 5개는 통합된 문제입니다 그것이 2등급, 1등급을 분별합니다 그러므로 그 통합하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이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지를 분별, 보셔야 됩니다 변별하셔야 됩니다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 분석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수편입니다 함수는요 여러분 중학교 때 함수를 배웠고 고등학교 때 함수에 또 배웠고 그 다음에 함수의 정의는 뭐죠? 함수의 정의는 뭐죠? 두 집합 X, Y가 있는데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에 하나씩만 대응 되는 그런 관계를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대1 함수를 배우고 1대1 대응을 배우고 상수함수, 항등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그 다음에 분수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죠? 이런 식으로 쭉 배우지 않습니까? 무리함수도 있고 함수의 극한도 배우고 그 다음에 도함수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 도함수가 뭐죠? 미분입니다 그 미분의 의견산이 뭐죠? 적분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들이 함수가 절반을 넘어가요 결국 함수를 극복하지 못하면 수능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 함수는 어떤 원리로 되어 있을까요? 그 함수에 딱 삼여소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삼여소가 그러면 우리가 X값이 정해졌어 정해졌다면 Y값이 하나씩만 대응돼? 그럼 난 순서상으로 표현하죠 이렇게 X값 하나가 있겠고 Y값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상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평면 좌표 X축 Y축 이런 평면 좌표에 모든 실수 모든 실수지 않습니까? 하나의 점으로 찍히지 않습니까? 출발이 이겁니다 함수는요 X, Y를 순서로 묶어서 하나의 점으로 출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점입니다 그럼 그 점들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함수 하나만 딱 갖고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저 함수를 이꼴 제로로 만들어서 우리가 Y는 2X 플러스 1이 있으면 이것은 1차 함수입니다 기울이가 2고 Y 플러스 1이 1차 함수죠 Y 다 0을 대입해 그럼 0은 바로 2X 플러스 1인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돼요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와 방정식이 통합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이 통합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장 방정식을 통합을 알아야 부등식을 통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볼게요 Y는 X의 그래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X축 Y축에 그려줍니다 X가 0일 때 Y가 0이죠 점 찍습니다 원점이죠 1일 때 1을 점 찍습니다 2일 때 2 점 찍습니다 3일 때 3 점 찍습니다 점들이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점 찍힙니다 그런데 X는 아무런 말일 수 있는 정의는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다다다다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이에 무수하게 많은 점들을 다다다다다 찍힙니다 딱 찍혔더니 뭐가 되죠? 이것은 직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1차 함수인데 기본형인데 이것은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걸 기울기와 알값이 있겠죠 그 다음에 Y는 X제곱이 있습니다 2차 함수죠? 0을 대입합니다 X축 Y축 찍고 놓고 0 할 때 0의 제곱은 0이죠? 1일 때 1이죠? 2일 때 뭐가 됩니까?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지 않습니까? 쭉 직선은 아니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의 1을 대입해봐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죠? 점 찍히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4죠? 마이너스 1 때 4 점 찍힙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Y축을 중에서 좌우 대칭선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사이에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따라라라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포물성이 되는 겁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는 포물성이 된다 라는 사실 점이고 그래프입니다 점이고 그래프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 X세제곱이 있습니다 3차 함수죠? X축 Y축이 있습니다 0일 때 0이죠? 1일 때 뭐가 됩니까? 1이죠? 1의 3제곱도 1이지 않습니까? 1일 때 2의 3제곱은 8입니다 1일 때 마이너스 1의 3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의 3제곱은 마이너스 8입니다 마이너스 쭉 떨어집니다 이걸 점으로 무수하게 많은 실수이기 때문에 점 찍어보면 이 사이에 따라라라 점이 찍히지 않습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원점 근처에 몇 개의 점을 찍어보면 그 함수의 그래프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확대됩니다 이 사이에 고2 때 지수함수는 지수함수입니다 밑이 2인 지수함수죠? 어때요? X에다 역시 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2의 0제곱은 얼마입니까? 1입니다 X가 0일 때 1입니다 점 찍히죠? 1일 때 얼마입니까? 2의 1제곱은 2입니다 2일 때 뭡니까? 2의 제곱은 얼마죠? 4입니다 쭉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이것은 2분의 1 아닙니까? 고2 때 배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 이 점 찍힙니다 그럼 마이너스 X에다 2를 대입해 X가 마이너스 2야 그럼 2의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가 됩니까?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였을 때는 4분의 1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점들을 이렇게 찍힙니다 이게 지수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점을 찍어보면 그래프가 보입니다 무리함수, 유리함수, 삼각함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그함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점 근처에 몇 개의 점을 찍으면 그래프가 나온다 됐죠? 그런 상태에서 중학교 때 이것은 미지수가 2개인 1차 연립방열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배웠죠? 더하고 빼서 가감법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또는 대입법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문자를 하나로 바꿔서 그래서 풀었지만 이걸 이렇게 해석할게요 이왕시켜요 그럼 y는 x x를 이왕시켜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럼 이것은 1차 함수도 이것은 1차 함수입니다 두 그래프의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로 풉니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교점의 그래프로 해석합니다 연립방정시킨대 그래프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y는 x 그래프 그려봅니다 그려보고 이 그래프 기록이 많았으니까 그래프 그려봅니다 어때요? 교점이 얘죠? 교점이 얼마입니까? x가 1일 때 y가 1 되는 겁니다 x가 1일 때 y가 1 그럼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고 동시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연립시키는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x가 y 값으로 구해주는 겁니다 1,1을 해를 갖는 겁니다 이렇게 함수와 방정식이 통합됩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중학교 때 풀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이 2,1에 그때 a 값 b 값 구하래 그러면 x가 2고 y가 1이지 않습니까? 대입하면 x가 2고 y가 1인 거니까 a는 얼마입니까? 1 되겠죠 그렇죠? x가 2고 그 다음에 y가 1인 거니까 2는 b래요 근데 a가 1이래 그럼 b는 얼마? 1을 대입해 4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 값을 때 그냥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풀리는 거죠 됐죠? 해석하시면 끝납니다 그 다음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어이! 4점짜리인데 절대값이 되는 로그 함수입니다 점 찍어 그래프 그려 그래프 그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의 x제곱 지수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 그죠? 그 다음에 2점 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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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 됩니다 바로 점과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만나는 점 다 점 찍었습니다 어때요? ㄱ 부동식입니다 ㄴ 방정식입니다 ㄷ 부동식입니다 함수와 그래프 점 그래프 방정식 부동식이 통합되는 겁니다 그걸 다 알아야지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겁니다 확대할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좌표표 n에서 점 4개가 있습니다 도형입니다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갑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점과 이 점을 대입해서 경계점이 됩니다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연결시켜주면 여기에서 얘보다 작가나 같고 얘보다 크나 같으면 만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 그래프 도형과 연결되는 겁니다 통합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3점 봐봐 이건 x에 관한 1차 함수고 길기가 n분의 1이고 이 직선 그 다음에 x는 n 직선을 방정시키고 직계삼각형이 있습니다 내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의 뭘입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락합니다 함수의 그래프와 점 그래프와 어때요? 삼각형 도형과 통합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극한까지 연결됩니다 수열의 극한까지 이런 식으로 통합된다는 사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통합파라를 여러분이 분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합니다 함수의 삼수가 뭐라고요? 점 그 다음에 그래프 그 다음에 방정식과 함수입니다 명심 또 명심 지금까지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쉽게 말아친 선생 넘버원 이지 혼이었습니다 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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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지 이지 이집